22. 진경공은 천하재폐의 꿈을 꾸고 제나라 노나라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다지려는데 제나라 왕은 진의 극극을 비롯한 진, 노, 조, 위, 내나라 사신들의 신체적 결함으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를 만들어 모부인 소태부인을 웃게 만든다. 23. 이로부터 내나라 사신들은 한결같이 제나라에 복수를 하려 하고 24. 진나라와의 전투에서 수세에 몰린 제경공이 위험에 처하자 25. 봉축부는 옷을 바꿔 입어 제경공을 구한다 25. 한편 굴무는 하의를 얻어 진나라로 달아나 무신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26. 도안가는 조시일가의 세력을 꺾기 위해 모함하여 조시일문을 멸족시키는데 26. 단 하나 남은 후손을 지키기 위해 조돈의 문객이었던 정령은 27. 갓난 조물을 안고 우산에 은신하여 조시의 마지막 혈육을 키워낸다. 27. 조시의 환영을 본 진경공은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27. 햇보리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고 27. 초나라와 진나라는 서로 화친을 맹약하지만 27. 지인은 정나라를 치기로 한다. 27. 한편 정성공은 진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 즉시 나아가 항복하려 했다. 28. 그러자 태부 요구이가 아랜다. 29. 우리는 나라가 작고 약해서 늘 진나라와 초나라에게 시달려왔나이다. 29. 어느 쪽이든 강한 나라 하나를 골라 섬겨야 편안할 것이온데 30. 어찌 아침과 저녁으로 바꿔 섬기며 계속 싸움을 자청하시나이까. 30.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소. 31. 신의 생각으로는 초나라에 구원을 청하여 진을 무찌르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31. 그러면 앞으로 몇 해 동안은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31. 그 말을 옳게 여긴 정성공은 요구이를 초공왕에게 보내 구원을 청하도록 했다. 32. 그러나 남북 간에 서로 싸우지 않기로 진나라와 맹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33. 초공왕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34. 그래서 공자영재에게 의견을 물었다. 35. 공자영재가 대답한다. 35. 우리가 정나라를 돕게 되면 진나라와의 맹약을 어기게 되오니 36. 장차 큰 변란이 생길 것이옵니다. 36. 좀 더 사세를 살핀 뒤에 진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힐책하도록 하시옵소서. 37. 곁에 있던 공자측이 아랜다. 37. 정나라가 구원을 청한 것은 우리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37. 지난날 제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정나라마저 모른 채 한다면 누가 우리나라를 섬기려 하겠나이까. 38. 바라오건대 신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진군을 무찌르고 돌아오겠나이다. 38. 이에 정나라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초공왕은 공자측을 중군원수로 삼고 39. 영윤공자영재와 우윤공자인부를 각기 자오군의 대장으로 임명하고 40. 친히 자오양광에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떠났다. 40. 초군은 하루 일백리 길이나 강행군 했다. 41. 초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섭이 난서에게 말한다. 41. 우리 주공은 나이가 너무 어려 정사의 조심스러움을 모르십니다. 41. 그러니 이번 기회에 우리는 초군에게 지는 척하고 피하여 주공께 나라일의 중대함과 조심스러움을 일깨워 드립시다. 41. 그런 연회에 초군과 대결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42. 그러나 난서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42. 아무리 나이 어린 주공을 가르치기 위해서라 해도 어찌 적을 피할 수 있겠소. 43. 그건 안 돼요. 사섭이 물러나와 탄식한다. 44. 이번 싸움에 이긴다면 대외관계는 좋아질지 모르나 필격 나라 안에 근심이 생길 것이다. 45. 이 무렵 초군은 이미 언능 땅을 지났다. 45. 진군은 팽조 땅 고개 아래에 영체를 내린 채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45. 예부터 금음날엔 군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날이 바로 6월 갑오일로서 금음날이었다. 46. 그래서 진군은 초군도 군사를 움직이지 않겠거니 하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았다. 46. 그런데 누각의 물소리도 그치고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도 멈추었을 때 갑자기 진군 영체 밖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함성이 일어났다. 47. 영문을 지키던 군사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보고한다. 47. 초군이 우리 영체 앞까지 쳐들어와 진을 치고 있습니다. 48. 난서는 몹시 놀랐다. 49. 우리는 대여를 짓고 진을 칠 장소가 없어졌으니 이거 큰일이구나. 49. 영문을 굳게 닫고 영루를 지켜라. 49. 내 조용히 계책을 생각해서 적을 막을 것이니라. 49. 난서는 즉시 삼군 장수를 불러 모아 대책을 의논했다. 49. 그러나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49. 이때 진 중에 16세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사섭의 아들인 사계였다. 49. 사계는 여러 장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난서에게 가서 말한다. 49. 원수께서는 초군이 우리 영체 앞에 진을 쳤다고 해서 싸울 장소를 염려하십니까? 49. 그것은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50. 난서가 묻는다. 50.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50. 사계가 대답한다. 51. 원수께서는 영문을 더욱 굳건히 지키도록 명한 다음 영체 안의 군사들로 하여금 부엌과 아궁이를 헐어 땅을 편편하게 만들고 우물을 메우도록 하십시오. 51. 그러면 우리가 진을 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51. 그런 후에 나아가 초군과 대결하면 됩니다. 52. 난서가 다시 묻는다. 52. 그렇지만 군중에서 우물과 부엌을 없앤다면 군사들은 뭘 먹고 살란 말인가? 52. 각 군에 명하여 미리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마른 식량과 물을 준비한 다음 우물과 부엌을 없애십시오. 53. 그러는 한편 늙고 병든 군사를 시켜 영체 뒤쪽에 새로운 부엌과 우물을 마련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54. 초군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석은 자기 아들이 초군과 싸울 수 있는 계책을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노한다. 54. 싸움의 승패는 하늘에 달려있다. 55. 나이도 어린 내가 뭘 한다고 나서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55. 사석은 아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다. 56. 그러나 장수들이 사석을 끌어안고 말리는 사이에 사계는 달아나버렸다. 57. 난서가 이 모양을 보고 웃으며 말한다. 58.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소. 58. 난서는 사계의 계책을 쫓아 초군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58. 한편 초공왕은 금음날 밤중에 진영 앞에다 진을 쳐놓고 나서 날이 새면 진군이 당황하여 소란을 피울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59.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진영 쪽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59. 초공왕이 태재 백주리에게 묻는다. 60. 저들이 어째서 영내에서 꼼짝하지 않는지 궁금하구려. 60. 그대는 진나라 태생이니 혹시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60. 백주리가 대답한다. 61. 신과 함께 소차 위에 오르시어 저들의 동정을 살펴보도록 하시옵소서. 61. 백주리와 함께 소차 위에 오른 초공왕이 진영을 바라보며 묻는다. 62. 진군이 좌우로 분주하게 움직이니 무슨 연유인고? 63. 군리를 부르는 것이옵니다. 63. 그렇다면 사람들이 중군으로 모이는 것은 무슨 연유요? 64. 함께 모여 무슨 의논을 하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64. 그렇다면 적의의 막을 치는 것은 성군의 영에 무엇을 고하는 것이옵니다. 65. 다시 막을 거둬치우니 웬일일까? 65. 이제 군령을 내릴 모양이옵니다. 66. 군사들이 소란하고 흙먼지가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인고? 66. 대여를 짓고 진을 칠 수 없어서 부엌을 헐고 우물을 막아 털을 닦는 모양이옵니다. 66. 장수들이 병거에 말을 메고 부지런히 올라타는 까닭은 66. 진을 치려나 봅니다. 66. 그런데 어째서 도로 말에서 내려오는 걸까? 67.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천지신명에게 빌려는 것이옵니다. 67. 중군의 형세가 저렇듯 대단하니 혹 진나라 군우가 저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소. 68. 난시와 사시일족이 진우를 호의하고 있는 듯하옵니다. 69. 한편 진영 쪽에서도 초나라에서 기화해온 묘분황이 진여공에게 계책을 아랜다. 69. 초나라는 영윤 손숙이 죽자 병력이 약해졌나이다. 69. 양강이 강하다 하나 오랫동안 사람을 바꾸지 않아 군사들이 모두 늙어 싸웁니다. 69. 게다가 좌군과 우군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 잘만 하면 초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69. 초와 진 두 나라 군사는 서로 대치한 채 싸우지는 않고 있었다. 69. 초나라 장수 반당이 자기 진영 뒤에서 시험삼아 활을 쏘고 있었다. 69. 화살 세대가 모두 관역에 명중하자 주위의 군사들이 감탄하여 박수갈채를 보냈다. 69. 그때 마침 양욕이가 오는 것을 보고 장수들이 말한다. 69. 귀신 같은 명궁이 적이 오는구려. 70. 이 말에 반당이 불끈 화를 낸다. 70. 내 활솜씨가 양욕이만 못하단 말이오. 71. 이에 양욕이가 웃으며 말한다. 71. 관역을 마치는 것은 기이할 것이 없소. 71. 나는 백보 밖에서 버들리플 쏘아 마친 적도 있소. 71. 모든 장수들이 믿기 어려운 듯 묻는다. 71. 정말 그런 일이 있었소. 71. 버들리플 적장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백보 밖에서 쏘았는데 72. 화살이 잎사귀 복판을 뚫었던 적이 있소이다. 72. 모든 장수들이 청한다. 73. 그럼 다시 한번 시험삼아 쏘아 보시오. 74. 못할 것도 없지요. 74. 이에 장수들은 버들립 하나를 먹으로 까맣게 칠했다. 74. 그러자 양욕이는 백보 밖으로 물러서서 버들리플 겨냥하고 활을 쏘았다. 75. 틀림없이 화살이 날아가긴 했는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으므로. 76. 모든 장수들이 버드나무 가까이 가보았다. 77. 활쪽은 먹칠한 버들립 한 복판을 깨뚫고 나가 버들가지에 걸려 있었다. 77. 반당이 말한다. 78. 한 대쯤이야 우연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요. 79. 만약 그대가 화살 세대로 버들립 세 개를 모두 마친다면 그 솜씨를 인정하리이다. 79. 양욕이가 대답한다. 80.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쏘아보리라. 80. 반당은 곧 높고 낮은 버들립 세 개에 먹칠을 하고 1, 2, 3이란 기호를 적어 표시했다. 80. 가까이 가서 버들립의 위치를 확인한 양욕이는 화살 세대에 각각 1, 2, 3이란 기호를 적었다. 80. 그리고 백보를 물러서서 영거프 화살 세대를 쏘았다. 80. 장수들이 버드나무로 달려가 보니 먹칠한 버들립 셋이 모두 그 기호대로 짱맞추어 깨뚫려 있었다. 80. 모든 장수들이 양욕이의 솜씨에 감탄한다. 81. 이에 반당이 더욱 약에 올라 말한다. 81. 그대는 과연 활을 잘 쏘는구려. 81. 그렇지만 나는 여러 겹의 갑옷도 화살로 깨뚫을 수 있소. 81. 한번 보시겠소. 81. 반당은 군사들에게 갑옷 7벌을 벗어 쌓게 했다. 81. 그 두께가 거의 1척이나 되니 모든 장수들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다. 81. 이웃고 7벌의 갑옷을 사곡 위에 비끌어 매도록 한 반당은 백보를 물러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활시위를 당겼다. 81. 모든 장수들이 사곡 앞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화살은 큰 못을 박아 놓은 듯 7벌의 갑옷을 모두 뚫고 꽉 박혀 있었다. 81. 모든 장수들이 그 솜씨에 찬사를 보내자 반당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81. 그리고 진영에 가서 자랑하기 위해 군사들에게 화살이 꽂힌 갑옷을 가져오라고 했다. 81. 그러자 양욕이가 말한다. 81. 그냥 놔두시오. 나도 시험삼아 한번 쏘아보리다. 81. 양욕이는 화살을 집어들어 번개처럼 쏘았다. 81. 그 화살은 반당이 쏜 화살을 맞춰 사곡판 뒤로 떨어뜨리고 다시 갑옷 7벌을 뚫고 박혔다. 81. 장수들도 너무도 경이로운 장면에 칭찬하는 것도 있고 서 있었다. 81. 반당도 그제야 진심으로 양욕이의 솜씨에 감탄했다. 81. 내 재주로는 그대를 따를 수 없구려. 81. 두 사람의 신들린 듯한 활솜씨에 감탄한 장수들은 그들을 끌다시피 초공항 앞으로 데리고 갔다. 82. 그리고 화살이 박힌 갑옷을 바치며 두 사람이 활 쏘던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82. 우리나라에 이 같은 명궁이 두 분이나 계시니 진군이 백만이라도 근심할 것이 없사옵니다. 83. 그러나 초공항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84. 힘껏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들은 어찌 화살한 대로 요행수를 바라는고. 85. 그대들은 활 쏘는 재주만 믿다가 필시 그 재주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85. 초공항은 즉시 양욕이의 화살을 몰수해 다시는 쏘지 못하도록 했다. 85. 이에 양욕이는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85. 다음 날 오고 때 초화진 양군은 각기 북을 울리며 전진했다. 85. 진나라 상군원수 극기가 초나라 자군 공자영제와 맞서고 한골은 초나라 우군 공자인부와 맞서고 난서와 사섭은 진여공을 호위하여 본부군을 거느리고 초공항과 공자측을 공격하기로 했다. 85. 진여공은 극의를 어자로 난침을 차오장군으로 삼고 극지 등 신군을 거느린 채 나아갔다. 85. 그 뒤는 후속부대가 호위하고 있었다. 86. 한편 우강을 거느리고 출정하려던 초공항은 우강의 장수가 양욕이인 것을 보고 밉게 여겨 좌강 쪽으로 병거를 돌렸다. 86. 그리하여 팽명이 어자가 되어 초공항의 병거를 몰고 굴탕이 차오장군이 되었다. 87. 그리고 적나라에서 도우러 온 정성공이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87. 한편 충천봉시회를 머리에 쓰고 반용 홍금 점포를 입은 진여공은 허리에 보검을 차고 손에 방천대극을 쥐고 금엽으로 장식한 육로를 타고 난서와 사섭을 좌우에 거느린 채 기세 좋게 초진을 향해 달렸다. 88. 그런데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길이 어두웠다. 88. 전속력으로 달리던 육로는 진흙수렁에 바퀴가 빠진 채 오도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버렸다. 88. 전대를 이끌고 오던 초공항의 아들 웅패가 이 모양을 멀리서 발견했다. 89. 공명심에 불타는 용감한 소년 웅패는 나는 듯이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89. 진흙수렁에서 뛰어내린 차오장군 난침은 혼신의 힘을 다해 진여공의 육로를 들어올렸다. 89. 이윽고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웅패가 손살같이 달려왔다. 90. 실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었다. 90. 그때 난서가 병거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와 웅패에게 소리친다. 90. 네 이놈. 어느 존전이라고 무례하게 덤벼드느냐. 90. 못 모르고 달려오던 웅패는 진나라 중군 원수의 깃발을 보고 깜짝 놀랐다. 90. 진나라 대군이 모두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90. 그래서 그는 즉시 병거를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그만 난서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90. 왕자 웅패가 적군에게 사로잡히자 그를 구출하기 위해 초군이 일제히 달려왔다. 90. 이에 사섭이 초군을 대적하고 뒤에서 극지가 달려와 사섭을 도우니 초군은 진군에게 밀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후퇴했다. 91. 결국 이날은 싸움다운 싸움도 없이 양군 모두 각기 본체로 돌아갔다. 91. 난서가 초공왕의 아들 웅패를 바치니 진여공은 즉시 그를 죽이려 했다. 91. 그러자 묘분항이 아랜다. 91. 초왕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내일은 필경 친이나와 싸울 것이옵니다. 91. 그러니 죽이지 말고 웅패를 이용해서 내일 초공왕을 유인하도록 함이 좋겠나이다. 92. 진여공은 그 계책을 울케 여겨 고개를 끄덕였다. 93. 다음날 난서는 새벽부터 싸울 태세를 갖추고 영문을 활짝 열었다. 94. 대장위기가 난서에게 말한다. 94. 간밤에 활로 둥근 보름달에 한복판을 쏘는 꿈을 꾸었소이다. 95. 그런데 화살에 맞은 달 한복판에서 한 줄기 금빛이 쏟아져 내리기에 황급히 물러서다가 그만 실족하여 영문 앞 진흙구덩이에 빠졌습니다. 95. 이것이 무슨 징조겠소? 95. 난서가 말한다. 95. 보통 주왕실과 동성인 제후를 해에 비유하고 이성인 제후를 달에 비유하지요. 96. 그러니 활로 쏘아 맞힌 달은 초황을 뜻하는 듯한데 진흙구덩이에 실족했다는 것이 심상치 않소. 96. 오늘 장군께서는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시오. 97. 조금만 물리칠 수 있다면 이 한몸 주군들 무슨 요한이 있겠소? 97. 내가 손두에서 싸우겠소. 97. 그럼 매사에 조심하시오. 97. 위기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초진을 쳤다. 97. 초나라 쪽에서는 유냥이 나와 위기와 대적하는데 진군은 함거에 가든 웅패를 데리고 나와 초진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98. 이에 우라가침인 초공왕이 큰소리로 분부한다. 99. 팽명은 속히 수레를 몰도록 하라. 99. 병거에 올라탄 초공왕은 자기 아들이 갇힌 함거 쪽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나갔다. 99. 그러자 지금까지 유냥과 싸우던 위기가 번개같이 화살을 뽑아 초공왕을 향해 쏘니 99. 화살은 그의 왼쪽 눈에 명중했다. 99. 초공왕이 이를 악물고 왼쪽 눈에 박힌 화살을 뽑으니 눈알까지 딸려나왔다. 99. 초공왕이 화살을 땅바닥에 내던지자 옆에 있던 군사가 황망히 집어올리며 말한다. 99. 귀하신 용안을 함부로 버리시면 아니되옵니다. 99. 초공왕은 잠자코 그 화살을 받아 전통에 집어넣었다. 99. 진군은 더욱 사기가 충천하여 초군을 공격하니 공자 측이 죽을 힘을 다해 진군을 막고 99. 초공왕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99. 한편 극진은 초를 도우러 온 정송공을 포위했다. 99. 그러자 정송공의 어자인 장대는 병고위에 꽂힌 길을 감춰버렸다. 99. 진군이 정송공을 찾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틈에 정송공은 겨우 달아날 수 있었다. 99. 한쪽 눈을 잃은 초공왕은 신인의 활솜씨를 가진 양녀기를 찾았다. 99. 그러나 양녀기에겐 화살이 한 대도 없었다. 99. 초공왕은 자기 전통에서 화살을 두 대 뽑아주며 양녀기에게 부탁한다. 99. 녹포를 잇고 구렛나루시 많이 난 적장이 과인의 눈을 쏘았으니 어서 가서 원수를 갚아라. 99. 그대의 솜씨가 뛰어나니 화살이 많이 필요진 않을 것이니라. 99. 화살 두 대를 받아가지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던 양녀기는 바로 정면에서 녹포에 구렛나루시 많이 난 장수를 발견하고 소리친다. 99. 네놈이 감히 우리 왕의 눈을 활로 쏘았느냐. 99. 위기가 미쳐 피할 겨를도 없이 양녀기의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히니 그만 병거 위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99. 난서는 위기의 시체를 초군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급히 거두어 돌아갔다. 99. 양녀기가 남은 한 대의 화살을 초공왕에게 바치며 고한다. 99. 대왕의 원수인 적장을 죽이고 돌아왔나이다. 99. 초공왕은 크게 기뻐하며 양녀기에게 자신의 금포를 벗어주고 낭하전 백대를 하사했다. 99. 이때부터 양녀기에겐 화살 두 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생겨났다. 99. 진군은 더욱 기세 좋게 초군을 공격했으나 양녀기가 초진 앞에 버티고 서서 화살을 쏘아 대는 바람에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를 못했다. 99. 또 초공왕의 부상 소식을 들은 공자영제와 인부가 급히 달려와 대적하니 진군도 어쩔 수 없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99. 이때 초군 속에 영인의 기가 나붓기니 난침은 그것이 공자영제의 병거임을 알고 진효공에게 아랜다. 99. 신이 초나라에 갔을 때 공자영제가 신에게 군사 쓰는 법을 물었나이다. 99. 그때 신이 정돈과 여유라고 답했었는데 이제 초군을 보니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후퇴하는 것도 여유가 없이 조급해 보인 아이다. 99. 그러니 신이 지난 날 말한 바대로 공자영제에게 술을 보내어 여유를 보일까 하옵니다. 99. 진효공의 허락을 받은 난침은 수화의 군사를 시켜 공자영제에게 술을 보냈다. 99. 그 군사가 공자영제에게 난침의 말을 전했다. 99. 계속되는 싸움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99. 나는 주공의 차오장군이라 가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 술을 보내어 장군을 위로하고자 하오. 99. 이에 공자영제는 지난 날 난침의 말을 기억해내고 한탄한다. 99. 젊은 장수가 참으로 대단한 여유를 보이는구나. 99. 그는 그 술을 받아 몇 잔 마신 뒤 심부름 온 군사에게 말한다. 99. 돌아가서 너의 장군께 내일 진전에서 서로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겠노라고 전하여라. 99. 난침이 그 말을 전해 듣고 크게 근심한다. 99. 초왕이 한쪽 눈을 잃고도 돌아가려 하지 않으니 어쩌면 좋소. 99. 묘분왕이 대답한다. 99. 군사를 보충하고 병거를 검열하고 말을 배불리 먹이고 진을 수리하고 새벽 닭이 울 때 포식을 한 다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무엇이 두렵겠소. 99. 이때 노하위 두 나라로 군사를 정하러 갔던 진나라 국주와 나념이 구원병과 함께 20리 밖에 이르렀다. 99. 첩자의 보고로 이 같은 사실을 안 초공왕이 크게 놀란다. 99. 진국 대란. 99. 초나라 중군 원수인 궁자 측은 원래 술을 좋아했다. 99. 한 번 술잔을 들면 통음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취하면 종일 깨지를 않았다. 99. 그의 이러한 술버릇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공왕도 매번 주의를 주곤 했었다. 99. 더욱이 이번엔 최대 강국인 진나라와 대결하는 마당인 것이다. 99. 책임이 중한 만큼 궁자 측은 일체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99. 이날 초공왕은 화살을 맞고 진영에 돌아와 분노와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99. 이에 궁자 측이 위로한다. 99. 오늘은 양평군대가 모두 지쳤으니 내일 하루는 군사를 푹 쉬게 하시옵소서. 99. 장차 꼭 대왕의 원을 풀어드리겠나이다. 99. 공자 측은 계책을 짜내느라 자정이 넘도록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99. 곁에서 시중두는 동복 고향이 이 모양을 보고 99. 진중에 있던 좋은 술을 따끈히 데워 바쳤다. 99. 공자 측이 그 냄새를 맡아보고는 깜짝 놀라 묻는다. 99. 아니, 이건 술이 아니냐. 99. 공자 측은 그렇지 않아도 술 생각이 간절하던 차였다. 99. 고향은 그걸 잘 알고 있었으나 좌우 사람이 알까 두려워 능청을 떤다. 99. 술이 아니라 후춧가루 차입니다. 99. 공자 측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술을 받아 마셨다. 99. 짜릿한 맛이 온몸에 쫙 퍼졌다. 99. 공자 측이 묻는다. 99. 후춧가루 차가 또 있느냐. 99. 네, 많이 끓여놓았습니다. 99. 그래, 그거 참 좋은 차로구나. 99. 어디 한 잔만 더 할까. 99. 이렇게 하여 공자 측은 고향이 갖다 바치는 술을 연신 받아 마셨다. 99. 마침내 공자 측은 인사불성이 되어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99. 이 무렵 초공황은 진군이 첫 따기 울 때쯤 싸울 준비를 마친다는 것과 99. 또한 노나라 군사와 위나라 군사가 20리 밖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았다. 99. 초공황은 급히 내시를 보내어 공자 측을 불러오게 했다. 99. 그러나 공자 측은 몹시 취하여 인사불성인 채 깨어나지 않았다. 99. 내신은 돌아가 초공황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99. 일이 급한 만큼 초공황은 연달아 사람을 보내어 공자 측을 불러오라 했으나 아무도 만취한 그를 깨우지 못했다. 99. 고갱이 이 모양을 보고 울면서 생각한다. 99. 나는 원수를 위해 술을 바쳤는데 오히려 해를 끼쳤구나. 99. 왕이 장차 이 일을 알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아무래도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99. 아무리 깨우려 해도 공자 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초공황은 99. 하는 수 없이 영인인 공자 영재를 불러 앞니를 상의했다. 99. 공자 영재는 공자 측과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 99. 공자 영재가 초공황에게 아랜다. 99. 신은 진나라가 강하다는 걸 알고 정나라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애초부터 주장했습니다만 99. 사마인 중군 원수가 싸울 것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99. 그런데도 중군 원수는 술을 탐하여 일을 그르치고 있사옵니다. 99.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날이 새기 전에 이곳에서 철수하여 패전의 치욕만은 면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99. 한쪽 눈을 잃은 초공황이 한숨을 쉬며 탄식한다. 99. 사마가 크게 취해 쓰러져 있다 하니 우리가 철수한 후 진군에게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99. 그렇게 되면 우리로선 큰 수치로다. 99. 초공황은 양료기를 불러 공자 측의 보호를 맡겼다. 99. 그리고는 비밀리에 영을 내려 퇴근을 서둘렀다. 99. 초군은 한밤중에 일제히 진체를 뽑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99. 정송공은 군사를 거느리고 경계까지 초군을 전송했다. 99. 양료기만 일제군을 거느리고 뒤에 처졌다. 99. 밤이 거의 다가고 새벽이 머지 않을 때쯤 양료기는 부하에게 가죽띠를 가져오게 했다. 99. 술에 취한 중군 원수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무작정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다. 99. 양료기는 군사들을 시켜 공자 측을 병거에 싣고 가죽띠로 꽁꽁 묶어 떨어지지 않게 했다. 99. 준비를 마친 양료기는 국노수 300명을 거느리고 먼저 떠난 군사들을 따라 출발했다. 99. 새벽이 되어 진군이 초군의 진체를 급습하고 보니 초군은 하나도 없고 빈 군막만이 남아있었다. 99. 난선은 급히 초군을 추격하려 했으나 사섭이 말리는 바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99. 첩자가 와서 보고한다. 99. 정군은 각처에 군사를 배치하고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99. 다시 정군과 싸우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난선은 군사를 돌렸다. 99. 진군을 따라 노나라 위나라 군사들도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99. 공자 측이 수레에서 깨어난 것은 초군이 50리쯤 후퇴했을 때였다. 99. 공자 측은 눈을 뜨고 자신의 몸이 병거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알고 놀라 소리지른다. 99. 이게 누구 짓이냐. 99. 원수께서 너무 취하여 수레를 타실 수 없기 때문에 양혁이 장군이 그리하셨습니다. 99. 자우 군사가 이렇게 대답하며 황급히 결박을 풀었다. 99. 공자 측은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은 눈을 꿈뻑거리며 묻는다. 99.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 99.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99. 어째서 싸우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는가. 99. 군사들이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자 공자 측은 크게 통곡한다. 99. 그 어린 놈이 나를 망쳤구나. 99. 가서 고갱을 잡아오너라. 99. 그러나 고갱은 어디론가 달아나고 없었다. 99. 300리를 후퇴하기까지 진군의 추격이 없자 초공왕은 비로소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 99. 그리고 공자 측이 혹시 자신의 죄를 리우치고 자결이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한 군사를 불러 분부한다. 99. 뒤에 오는 중군 원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99. 지난날 성득신이 진군에게 패했을 때는 싸움터에 선군께서 계시지 않았다. 99. 그래서 선군께서는 성득신에게 죽음을 명했으나 이번 싸움의 책임은 모두 과인에게 있다. 99. 그러니 원수는 너무 상심 말라라고 하라. 99. 공자 영재는 초공왕이 공자 측을 죽일 뜻이 없음을 알고 당황했다. 99. 그는 급히 신복을 불러 공자 측에게 자기의 말을 전하라 분부했다. 99. 지난날 성득신은 진군에게 패하고 죽음을 각오했었다. 99. 그대도 그 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99. 지금 왕이 비록 그대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나 무슨 면목으로 다시 초군의 윗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99. 중군 원수께 가서 이 말을 빨리 여쭈어라. 99. 공자 측은 초공왕과 영재의 전가를 받고 울며 탄식한다. 99. 영인이 대의로서 나를 책망하니 내 어찌 살기를 바랄 것인가. 99. 공자 측은 마침내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99. 이때가 주관왕 11년이었다. 99. 이 소식을 들은 초공왕은 두고두고 애통해했다. 99. 초군을 이기고 돌아온 진여공은 천하의 자신을 당적할 자가 없다는 듯이 기고만장했다. 99. 사섭은 장차 진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걱정하다가 병이 났다. 99. 그는 의원의 치료마저 거절하고 천지신명에게 일찍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니 과연 얼마 후에 죽었다. 99. 이에 그 아들 사계가 사섭의 뒤를 이었다. 99. 진여공의 총회를 받는 소동이라는 자가 있었다. 99. 진여공은 소동의 아침에 현혹되어 그에게 경이라는 벼수를 주려했으나 자리가 비지 않아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99. 어느 날 소동이 진여공에게 아랜다. 99. 지금 우리나라는 삼극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99. 극시일족의 세력이 너무 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옵니다. 99. 미리 그들의 세력을 꺾는 것이 옳을 줄 아옵니다. 99. 그들 일족만 몰아내면 벼슬 자리는 남아둘 것이니 그때 주공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옵소서. 99. 그러나 진여공은 극시일족에게 이렇다 할 잘못이 없는데 몰아내면 다른 신하들이 복종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망설였다. 99. 소동이 거듭 아랜다. 99. 지난번 언능 싸움 때 극진은 정우를 포위하고도 달아날 길을 열어주어 싸웁니다. 99. 극진은 반드시 초공과 내통이 있었을 것이옵니다. 99. 이번에 잡혀온 초공왕의 아들 웅체를 불러 물어보면 그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99. 이에 진여공은 소동을 시켜 웅체를 불러오게 했다. 99. 소동이 웅체에게 가서 묻는다. 99. 공자는 초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소. 99. 왜 그런 생각이 없겠소. 갈 수 없으니 하니요. 99. 시키는 대로 한다면 내가 공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드리겠소. 99. 웅체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했다. 99. 그 말에 소동이 웅체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 속삭였다. 99. 웅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99. 알았어. 그대로 하리이다. 99. 이윽고 웅체는 소동과 함께 진여공 앞에 나아갔다. 99. 진여공이 주위를 물리친다. 99. 웅체에게 묻는다. 99. 극지와 초가 내통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99.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겠노라. 99. 극씨와 우리나라의 공자영제는 본래 친한 사이로 평소 자주 서신 연락이 있었사옵니다. 99. 극씨는 늘 그 서신에서 우리 주공이 대신을 믿지 않고 음란한 짐만을 일삼아 야단났소. 99. 그래서 백성들은 성군인 진양공을 추모하고 있소. 99. 진양공의 손자로 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주나라의 경사에 계시오. 99. 훗날 기국과 우리가 싸워 기국이 이긴다면 나는 공손주를 받들어 궁위에 올리고 초나라를 섬기겠소 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99. 이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구누께서는 어찌하셨는지요. 99. 그것은 서동이 미리 일러준 대로 한 말이었다. 99. 진양공의 서장자로 담이란 이가 있었다. 99. 담은 서동생인 진양공이 군위에 오르자 아예 주나라로 옮겨가 살았다. 99. 그 뒤 아들을 얻어 이름을 주라 했던 것이다. 99. 진양공이 피살당한 후 인심은 다시 진문공을 생각하게 되었다. 99. 그래서 진문공의 아들이며 진양공의 동생벌인 흑둔 진성공이 군위에 올랐다. 99. 그 뒤 진성공의 아들 진경공 진여공으로 대가 이어졌는데 진여공은 워낙 황음무도하여 자식이 없었다. 99. 그러자 인심은 다시 담의 아들 공손주에게 쏠렸다. 99. 웅채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서동이 곁에서 아랜다. 99. 그러고 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사옵니다. 99. 지난날 언능사엄에서 국주와 영재가 대진했는데 그들은 서로 화살 한 대도 날리지 않았사옵니다. 99.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아 극집뿐 아니라 국주도 초나라와 내통하고 있었던 모양이옵니다. 99. 만약 주공께서 신의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극지를 주나라에 보내어 우리의 승전을 보고하도록 하시옵소서. 99. 그러면 극지는 틀림없이 궁손주와 만나 밀담을 나눌 것이옵니다. 99.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극지의 거동을 염탐해 보시옵소서. 99. 진여공은 그 말을 울케 여겨 고개를 끄덕였다. 99. 그리고 극지를 불러 주나라로 가서 이번 승리를 고하도록 분부했다. 99. 궁에서 물러나온 서동은 은밀히 신복을 불러 분부했다. 99. 지금 곧 주나라에 가서 공손주를 만나 다음과 같이 전하라. 99. 지금 진나라의 정권은 극시일파가 그 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99. 이번에 극지가 천자께 초군을 격파한 승전을 고하러 가는데 꼭 한번 만나보십시오. 99. 훗날 공손께서 고국에 돌아오실 때를 위해서라도 극지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9. 이번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속히 가라. 99. 공손주는 소동의 신복으로부터 그런 말을 전해 듣고 해로울 것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다. 99. 며칠 후 극지가 주나라에 도착했다. 99. 그가 공무를 마치고 공간에 있는데 공손주가 찾아왔다. 99. 공손주는 극지와 고국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반나절만에 헤어졌다. 99. 이 일이 첩자를 통해 진효공에게 알려졌다. 99. 마침내 웅채의 말이 사실로 증명되게 되었다. 99. 이에 진효공은 극시일파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하고 때를 기다렸다. 99. 어느 날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진효공은 문득 사슴고기가 먹고 싶다며 내시인 맹장을 시장으로 보냈다. 99. 그런데 시장에는 사슴고기가 떨어지고 없었다. 99. 그때 마침 극지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을 잡아 수레에 싣고 돌아오고 있었다. 99. 맹장은 극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냉큼 그 수레에서 사슴을 끌어내려 궁으로 가지고 가려 했다. 99. 그 무례함에 격분한 극지는 맹장을 활로 쏘아 죽여버렸다. 99. 이 소식을 들은 진효공이 크게 노하여 외친다. 99. 극지란 놈이 이젠 못하는 짓이 없구나. 99. 진효공은 드디어 평소 총회하는 소동, 이양호 등을 불러 극지를 참할 계책을 의논했다. 99. 소동이 아랜다. 극지를 죽이면 필시 극기 국주가 반역을 깨할 것이니 그들도 한꺼번에 죽여야 하옵니다. 99. 이양호도 말한다. 무사 800명을 모아 밤에 그들이 아무 대비도 없을 때 벼랑간 들이칩시다. 99. 그러자 장호교가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99. 그건 위험합니다. 극시 일파가 거느리고 있는 무사가 우리보다 훨씬 많소. 99. 뿐만 아니라 그들 형제는 사고와 사사로서 병권을 쥐고 있으니 만약의 경우 오히려 우리가 당할 염려가 있소. 99.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싸운 채 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들 앞에가 판결을 받을 때 기회를 봐서 찔러 죽입시다. 99. 이 말을 듣고 진효공이 감탄한다. 99. 참으로 묘한 계책이로다. 99. 그러면 과인이 아끼는 천하장사 총불태로 하여금 그대들을 돕게 하리라. 99. 며칠 후 장호교는 삼극, 즉 극기, 극주, 극지가 강무당에 모여 회의 중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99. 그는 곧 총불태와 함께 얼굴에 닭피를 바르고 서로 육지거리를 하며 강무당으로 갔다. 99. 누가 보아도 서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것으로 보였다. 99. 물론 그들은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었다. 99. 누가 오른지 시비곡절을 가려주십시오. 99. 두 사람이 다투어 소송을 걸자 극주가 앞으로 나서며 묻는다. 99. 대체 무슨 일이오? 99.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불태가 벌떡 일어나 빗으로 극주를 찔렀다. 99. 극주가 쓰러지자 극기가 급히 칼을 뽑아 들고 덤볐으나 99. 그도 역시 청불태의 칼을 맞고 쓰러졌다. 99. 이 틈에 극지는 수레를 타고 달아났다. 99. 그러나 그도 멀리 가지 못하고 소동과 이양호가 거느린 군사에게 잡혀 참사를 당했다. 99. 이로써 진나라 3극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99. 청불태와 장호교 등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 세 개를 들고 조문으로 들어갔다. 99. 상군부장 순헌은 자신의 상관인 극기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99. 그러나 순헌은 극기가 누구에게 피살되었는지는 몰랐으므로 진효공에게 살인자를 잡아달라는 청을 올리려고 즉시 궁으로 향했다. 99. 원수 난서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궁중으로 뛰어왔다. 99. 두 사람이 동시에 조문에 당도했을 때 서동이 무사를 거느린 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결박하여 진효공에게 끌고 갔다. 99. 서동이 진효공에게 아랜다. 99. 극시일파와 한통석인 난소 순헌도 잡아 대령하였사옵니다. 99. 청컨대 이들도 함께 처리하시옵소서. 99. 진효공이 대답한다. 99. 난소와 순헌은 이 일엔 관계없다. 99. 그러자 장호교가 나서서 말한다. 99. 난소는 극시일파와 가장 친하고 순헌은 극기의 직속부하이오니 그냥 두면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옵니다. 99. 그러나 진효공은 듣지 않았다. 99. 하루아침에 삼경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까지 죽인다는 건 과인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이다. 99. 어서 풀어주도록 하라. 99. 난소와 순헌은 진효공에게 사언하고 물러나왔다. 99. 이에 장호교가 탄식한다. 99. 두 사람은 필시 복수하려 할 것이니 나는 일찌감치 안전한 곳을 찾아야겠다. 99. 장호교는 그 즉시 서용으로 달아났다. 99. 극지 극기 극주의 목은 무사들에 의해 조문받게 내걸렸다. 99. 진효공은 사흘 후에야 그들의 매장을 허락했다. 99. 그 후 소동은 상군 원수, 이양호는 신군 원수, 청불태는 신군부장이 되어 죽은 삼극의 자리를 차지했다. 99. 한편 초공항의 아들 웅채는 석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갔다. 99. 난소와 순헌은 병을 핑계하고 일체 궁정 출입을 하지 않았다. 99. 소동 등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탐하느라 두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99. 그러던 어느 날 진효공은 태음산 남쪽에 있는 장녀 씨의 집으로 소동을 데리고 놀러갔다. 99. 강성에서 20리 가량 떨어진 그곳에서 진효공은 사흘이 지나도록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99. 그때 순헌이 난소의 집을 찾아갔다. 99. 지금 주공이 무도하다는 것은 그대도 잘 아실 것이오. 99. 병을 핑계하고 궁중 출입을 하지 않으니 우선 당장은 괜찮으나 머지않아 서동의 무리가 의심을 품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뻔하오. 99. 난서가 머리를 끄덕인다. 99. 사실 그러하오. 그러니 어쩌면 좋겠소. 100. 순헌이 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100. 대신에겐 군우보다도 국가사직이 더 중요한 법이오. 100. 그대는 아직 군사를 거느리는 직책에 있소. 100. 우리가 거사하여 어진 군우를 새로 세운다면 누가 감히 반대하겠소. 100. 난서가 탄식한다. 100.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진나라에 충성했는데 이제 부득이 불충의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려. 100. 후세 사람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국가장례를 위해서는 하는 수 없는 일이오. 100. 두 사람은 바로 계획을 세워 거사를 감행했다. 100. 난서와 순헌은 아장인 정활로 하여금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태음산 좌우에 매복하도록 지시한 다음 수레를 타고 장녀시 집으로 갔다. 100. 주공께서 궁을 떠나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시지 않아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사옵니다. 100. 돌아가도록 하시옵소서. 100. 진여공은 체면상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서 난서와 순헌을 따라 나섰다. 100. 진여공 일행이 태음산에 이르렀을 때 복병이 일제히 급습했다. 100. 소동은 정활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 진여공은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 100. 난서와 순헌은 진여공을 군중에 감금하고 태음산 아래 주둔한 채 앞니를 의논했다. 100. 난서가 말한다. 100. 사시와 한시가 나중에 딴소리를 할지 모르니 주공의 명이라고 속이고 그들을 이리 부릅시다. 100. 그게 좋겠소. 100. 그리하여 난서의 명을 받은 두 사자는 각기 사계와 한골의 집으로 갔다. 100. 그러나 두 사람은 심상차는 분위기를 느끼고 병을 핑계로 오지 않았다. 100. 난서가 난처한 얼굴로 순헌에게 묻는다. 100. 두 사람이 오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소. 순헌이 대답한다. 100. 우리는 이미 호랑이를 탔소. 이제 그 등에서 내릴 수는 없소. 100. 그날 밤 두 사람은 정활을 불러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100. 진여공은 정활이 권하는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즉사했다. 100. 즉 짐주로 독살된 것이었다. 100. 난서와 순헌은 죽은 진여공을 군중에서 염하여 익성동문 밖에 매장했다. 100. 이튿날 사계와 한골은 그 소식을 듣고 진여공의 상사에 왔다. 100. 그러나 진여공이 갑자기 죽은 까닭은 묻지 않았다. 100. 진여공의 장례가 끝난 뒤 성으로 돌아온 난서는 대부들을 불러 앞니를 상의했다. 100. 순헌이 여러 대부들을 향해 말한다. 100. 소동 같은 간신배들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었소. 100. 주공이 자손 없이 죽었으니 공자주를 모셔다가 군의를 있게 하는 게 어떻겠소. 100. 모든 대부는 기꺼이 찬성했다. 100. 난서는 곧 순행을 주나라 경사로 보내 공손주를 모셔오게 했다. 100. 이때 공손주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다. 100. 공손주는 순행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상세히 듣고 진나라로 향했다. 100. 공손주가 진나라 청원에 도착하자 난서, 순원, 사계, 한골등과 대부들이 기다리다가 일제히 영접했다. 100. 공손주가 그들에게 말한다. 100. 나는 타국에 있다가 그대들이 불러 이 자리에 왔소. 100. 군우가 기중한 이유는 그가 모든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오. 100. 만일 그대들이 나를 군우라는 명색만으로 섬기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아예 군의를 거절하겠소. 100. 그대들은 장차 나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겠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오. 100. 난서 등 모든 대신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군주로서의 위험을 갖춘 공손주에게 수견이 고개를 숙였다. 100. 신들은 어진 군주를 성신껏 섬기고자 하옵니다. 100. 어찌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사옵니까. 100. 이에 공자주는 영접 나온 신하들을 거느리고 새로운 도읍 신강성으로 들어갔다. 100. 그는 즉시 태묘에 고하고 군위에 올랐다. 100. 그가 바로 진도공이다. 100. 군위에 오른 다음 날 진도공은 이양호와 총풀태를 잡아들여 문제한 다음 참했다. 100. 뿐만 아니라 정알도 잡아들여 전 주군을 살해했다는 제목으로 참하고 그 시체를 거리에 내다 걸게 했다. 100. 난서는 정알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했다. 100. 여우를 내쫓고 범을 불러들인 격이었다. 100. 이튿날부터 난서는 병이 들었다는 핑계로 자기 대신 한골을 청거하고는 자리에 누워버렸다. 100. 그는 얼마 후 결국 병들어 죽었다. 100. 진도공은 한골이 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중군 원수로 삼았다. 100. 한골이 진도공에게 사은하고 아랜다. 100. 신들은 모두 선대 조상 때문에 벼슬을 받고 살고 있사옵니다. 100. 하오나 선대의 공으로 말하자면 조시 일가를 따를 가문이 없사옵니다. 100. 조시의 조상 조세는 진문공을 보필한 명신이고 100. 조던은 진양공을 도와 온갖 충성을 바친 분이옵니다. 100. 그런데 불행하게도 진영공이 간신 도왕가의 모략을 고지 듣고 100. 조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100. 조던은 달아나 간신히 목숨을 유지했사옵니다. 100. 그 후 별난이 일어나 진영공은 도원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100. 그 다음 진경공도 도왕가를 총회하여 100. 조던이 진영공을 죽였다는 참소를 그대로 믿고 100. 조시 일족을 몰살시키고 말았사옵니다. 100.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조시의 일점 효륙인 조무가 지금 살아있나이다. 100. 주공께서 상벌을 어미하시어 이미 주의를 밝히셨으니 100. 부디 조시의 원정도 살펴 주시옵소서. 100. 진도공이 묻는다. 그 조시의 일점 효륙이 지금 어디있소? 100. 그 당시 도왕가는 조시의 유복자를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했사옵니다. 100. 조던의 집 문객 중 공손조고와 정령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100. 저군은 정령의 아들을 조시의 유복자인 것처럼 하여 같이 죽음을 당했고 100. 정령은 그 틈을 타 조무를 무사히 우산으로 피신시켰사옵니다. 100.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꼭 15년 전 일이옵니다. 100. 진도공은 한골의 소상한 설명에 머리를 끄덕이며 분부한다. 100. 경의 과인을 위해 그를 찾아주오. 100. 한골은 매우 기뻐했으나 100. 도왕가가 아직 궁중 출입을 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여 100. 진도공에게 당분간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했다. 100. 한골은 그 길로 친히 수레를 타고 우산으로 가서 100. 조무와 정령을 도우부로 데리고 왔다. 100. 한골이 조무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자 100. 진도공은 조무를 궁중에 감추어 둔 다음 100. 병이라 핑계하고 자리에 누웠다. 100. 이튿날 한골은 문무백간을 거느리고 병문 안을 봤다. 100. 그 중에는 도왕가도 끼어 있었다. 100. 진도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한다. 100. 그대들은 과인이 왜 병이 났는지 아오. 100. 공이 있는 신하에 대해 불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이오. 100. 모두들 무슨 말인가 하여 눈을 크게 떴다. 100. 진도공이 말한다. 100. 조세와 조도는 이 나라의 공신이었소. 100. 어찌 그들의 대의를 끊을 수 있겠소. 100. 그러자 신하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100. 그러나 조시 일족에게는 후손이 없나이다. 100. 그들이 멸족당한 지 벌써 15년이나 지났사옵니다. 100. 그러자 진도공이 문을 향해 큰소리로 말한다. 100. 조무는 이리 나와서 대부들께 인사를 드려라. 100. 옆문이 열리면서 조무가 나타났다. 100. 조무는 대부들에게 절을 했다. 100. 대부들이 놀라서 묻는다. 100. 이 젊은이가 누구이옵니까? 100. 진도공 대신 한골이 대답한다. 100. 조시 일문의 유일한 생존자 조무입니다. 100. 지난날 죽임을 당한 조무는 실상 정용의 자식이었소. 100. 그 순간 도항가는 안색이 백지짱같이 되더니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100. 진도공이 좌우를 향해 분부한다. 100.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모두 도항가 때문이니 어찌 살려둘 수 있겠는가? 100. 저놈의 목을 베어 조시 일문의 영혼을 위로하라. 100. 도항가는 곧 군사들에게 끌려나가 참수당하고 그의 일족은 몰살을 당했다. 100. 조무는 진도공에게 도항가의 목을 청해 받아가지고 아버지 조삭의 무덤에 가서 제사 지냈다. 100. 진도공은 조무에게 그때까지 도항가가 누리고 있던 사고벼슬을 하사했다. 100. 뿐만 아니라 정령을 불러 그 놀라운 의리를 칭송하며 군정벼슬을 주려했다. 100. 그러나 정령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100. 신이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조시 일족의 신혼을 보고자 함이었사옵니다. 100. 이제 그 원을 풀었는데 어찌 혼자 살아 공손조구만을 저 세상에 홀로 있게 하겠나이까. 100. 말을 마친 정령은 그 자리에서 자기 목을 칼로 찔러 자결했다. 100. 조무는 정령의 시체를 안고 통곡했다. 100. 진도공의 허락을 받아 빈념을 성대히 한 다음 100. 조무는 운중산 공손조구의 무덤 곁에 정령을 장사진했다. 100.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무덤을 이의총이라 불렀다. 100. 그 후 조무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 정령의 은혜에 보답했다. 100. 진도공은 송의 망명에 있던 조시문 중의 생존자 조승을 불러 다시 한단을 다스리게 하고 100. 그 밖의 모든 대신들의 벼슬도 바로잡았다. 100. 즉 어진이는 높이고 유능한 자에게는 책임을 맡기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렸다. 100. 이러한 진도공의 처사는 매우 공정해 백성들의 징송이 자자했다. 100. 백관을 새로 임명하는 한편 진도공은 나라 정사를 크게 바로잡았다. 100. 따라서 국가의 비용을 줄이고 세금을 감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역을 덜어주니 100. 진도공의 명망은 인근에 널리 퍼졌다. 100. 송나라와 노나라 등 모든 나라에서 이 소문을 듣고 100.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조례했다. 100. 단지 정송공만은 지난 날 초공왕이 정나라를 도우려다 한쪽 눈을 잃은 데 감격하여 변함없이 초나라를 섬겼다. 100. 한편 초공왕은 진요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00. 지난번 싸움에 진 복수를 할 기회가 왔다고 기뻐했으나 100. 진도공이 군위에 올라 폐업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근심에 휩싸였다. 100. 초공왕의 소원은 중원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과 진이 다시 패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100. 초공왕은 연일 회의를 열었으나 영융공자영제는 뾰족한 계책을 내놓지 못했다. 100. 공자인부가 아랜다. 중원에서는 송나라가 자기도 가장 높고 나라도 큽니다. 100. 그런데 송나라는 진나라와 오나라 중간에 있으니 우리가 진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면 먼저 송나라부터 손을 대야 하옵니다. 100.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석을 비롯한 송나라 대부 다섯 명이 망명화인 나이다. 100. 이들에게 병력을 내주어 송나라를 치게 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100. 이는 곧 적으로 하여금 적을 치게 하는 계책이옵니다. 100. 만일 진나라가 송나라를 돕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 제후들로부터 신의를 잃게 되옵니다. 100. 그러나 만일 구원군을 보낸다면 어석 등과 싸워야 할 테니 우리는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옵니다. 100. 초공왕은 인부의 계책을 옳게 여겨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100. 그리하여 공자인부가 대장이 되고 어석 등 다섯 망명객은 향도가 되어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치게 되었다. 60. 삼장투력 주간항 13년 4월 초공왕은 우윤희 공자인부의 계책에 따라 몸소 대군을 이끌고 정송군과 함께 송나라를 공격했다. 이번 출병에는 계획대로 송나라에서 망명해온 어석 등 다섯 명의 대부가 앞장을 썼다. 초군은 우선 팽성을 점령한 뒤 어석 등에게 삼백승의 병거를 주어 그곳을 지키게 했다. 초공왕이 어석 등에게 명한다. 20. 진나라는 예부터 오나라와 친교를 맺고 있소. 그런데 이곳 행성은 진나라와 오나라를 연결시키는 요지요. 그대들은 어떻게든 송나라를 쳐서 본국의 정권을 잡도록 하되 그럴 힘이 없으면 이곳을 잘 지켜 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모든 연락을 끊도록 하오. 과인은 그대들만 믿겠소.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 초공왕은 본국으로 철수했다. 20. 겨울이 오자 송성공은 대부 노자에게 병력을 주어 빼앗긴 팽성을 포위하게 했다. 21. 어석 등 다섯 대부는 초군을 거느리고 이에 맞서 싸웠으나 송군에게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다. 초나라에서는 송군이 팽성을 공격한다는 보고를 받고 공자영재로 하여금 구원하도록 했다. 22. 송나라 장수 노자는 공자영재를 처음부터 얕잡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용기만 믿고 초군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 23. 그 싸움에서 승리를 고든 공자영재는 공격을 늦추지 않고 송나라 도읍을 향해 진격해 갔다. 24. 송성공은 초군이 대대적으로 초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우사 화원을 보내 진나라에 구원을 청했다. 25. 진나라에 도착한 화원은 한골을 찾아가 위급을 고했다. 한골이 진두공에게 아랜다. 26. 송군 문공께서 폐업을 성취하신 것도 송을 구원한 일에서부터 비롯되어 싸웁니다. 27. 주공께서 천하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번 송나라를 구하는 일에 달려있나이다. 28. 이에 진두공은 여러 나라에 사신을 보내 각 제후들에게 협력을 구한 다음 친히 한골순원 나념 등의 장수를 거느리고 대국으로 나아가 주둔했다. 29. 초나라 공자영재는 이 소식을 듣고 곧 군사를 거두어 귀국했다. 29. 그 다음 해인 주간항 14년 진두공은 송, 노, 위, 조, 거, 주 등 설 여덟 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팽성을 포유했다. 30. 송나라의 한 사졸이 소차 위에 올라가 팽성 안에다 대고 외친다. 31. 진우께서 여덟 나라 이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성을 포위했다. 32. 하늘에 이치가 있다면 매국노 어석 등 다섯 역적은 용서받지 못하리라. 33. 성 안의 송나라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알 것이니 속히 역적 놈들을 사로잡아 바쳐 억울한 희생을 피하도록 하라. 34. 팽성 안에 백성들은 이 말을 듣기 전부터 어석이 거느리고 있는 초군에는 복종하지 않았다. 35. 백성들은 때가 왔다고 성문을 열어 진나라 연합군을 맞이했다. 35. 희만들이고 성 안에 들어간 진두공은 어석을 비롯한 다섯 대부를 잡아 참하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정나라를 치러갔다. 36. 송나라가 초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진두공은 정나라를 공격하던 군사를 다시 송나라로 돌렸다. 37. 그러자 초군은 다시 군사를 물렸다. 이에 진두공도 군사를 거두어 진나라로 돌아갔다. 38. 그해 주관왕이 별세하고 태자 설심이 그 뒤를 이었다. 39. 그가 바로 주영왕이다. 40. 주영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입술 위에 수염이 나 있었다. 40.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자왕이라고도 불렀다. 41. 주영왕 원년 여름 정성공이 병으로 죽었다. 41. 정성공은 죽으면서 상경벼슬에 있는 공자비에게 자기 나라를 돕다가 한쪽 눈까지 잃은 초공왕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41. 공자비를 비롯한 대신들은 세자 고난을 받들어 군우의 자리를 잇게 했다. 42. 그가 정의공이다. 42. 한편 진도공은 정나라가 아직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나라 제후를 척당으로 초청하여 그 이를 상의했다. 43. 노나라 대부 증손멸이 한 계책을 아랜다. 44. 정나라 땅 중에서 가장 험한 것은 호래인데 그곳은 정나라와 초나라를 연결하는 요지이옵니다. 45. 거기다가 성을 쌓고 관을 설치한 다음 군사를 주둔시키면 초나라와 왕래가 끊어진 정나라는 자연히 구늦게 복종하게 될 것이옵니다. 46. 초나라 사람으로 진나라에 귀하한 무신도 계책을 아랜다. 47. 오나라와 초나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사옵니다. 48. 지난번에 신이 오나라로 하여금 초나라를 치게 했더니 그 후 오나라는 여러 차례 초나라의 속지를 침략했나이다. 49. 그래서 초나라는 오나라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으니 우리 장수 한 명을 오나라에 보내어 초나라를 치는 것을 돕게 하시옵소서. 50. 그러면 초나라는 오나라 때문에 북쪽에 신경 쓸 요유가 없을 것이옵니다. 51. 진도공은 중손멸과 무신의 계책을 다 채택하기로 했다. 52. 진도공은 아홉나라 군사를 이끌고 적나라 호래 땅으로 가서 성과 돈대를 쌓은 다음 각국에서 군사들을 자출하여 공동으로 호래성을 지켰다. 53. 드디어 정의공은 진나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54. 진도공은 적나라의 화친서약을 받아들인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54. 그때 진나라 중군이 기예는 나이가 70여세였다. 55. 기예는 늙었음을 이유로 벼슬자리에서 물러설 뜻을 고했다. 55. 진도공이 기예에게 묻는다. 55. 그럼 경의 딜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소? 56. 기예가 대답한다. 57. 해양의 아들 해오가 가장 적임자이옵니다. 57. 진도공이 의아해하며 다시 묻는다. 58. 해오는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 58. 경은 어째서 자기의 원수를 청거하오. 58. 기예가 대답한다. 59. 주공께서는 신의 원수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후임자를 물으셨사옵니다. 59. 진도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 해오에게 중군이의 벼슬을 내렸다. 59. 그런데 해오는 벼슬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병으로 죽었다. 60. 진도공이 다시 기예에게 묻는다. 60. 또 다른 사람은 없소. 60. 기예가 아랜다. 61. 기호가 적임자이옵니다. 61. 진도공은 이번에도 놀라며 묻는다. 62. 아니 기호는 경의 아들이 아니오. 62. 그러자 기예가 대답한다. 62. 주공께서는 신에게 적임자를 물으셨지. 63. 신의 자식에 대해 물으신 것은 아니옵니다. 63. 진도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64. 중군이 부장 양설직도 죽고 없으니 그 후임도 청거해보오. 64. 기예가 청거한다. 65. 죽은 양설직에게 적과 힐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현명하옵니다. 65. 진도공은 기예의 말대로 기호를 중군이해 양설적을 부장으로 삼았다. 66. 모든 대부들은 진도공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66. 인물댐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고 모두 기뻐했다. 66. 무신의 아들 무호옹은 진도공의 명을 받고 오나라에 와 있었다. 66. 무호용은 오왕 수몽을 종룡하여 초나라를 치게 했다. 67. 오나라 세자 제번은 군사를 이끌고 강 어기까지 진출했다. 67. 이런 정보에 접한 영윤인 공자영재가 초공왕에게 아랜다. 67. 아직 오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는 않았지만 68. 일단 국경을 넘어 들어오게 되면 귀찮아지옵니다. 69.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들을 치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69. 초공왕의 허락을 얻은 공자영재는 수군을 포함한 정병 이만을 거느리고 69. 강을 따라 내려가 오나라 구자 땅을 점령했다. 69. 영재는 계속 강을 따라 진군하려 했으나 등료가 말린다. 69. 장강은 물이 흐르지 않고 괴어 있는 편이라 나아가기는 쉬워도 물러서기는 어렵습니다. 69. 소장이 앞서 갈 테니 원수는 소장의 연락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70. 이 말에 따라 공자영재는 학산기습에 주둔하고 동료는 일지군을 이끌고 앞서 출발했다. 70. 오나라 세자 제번은 구자 땅이 초군에게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수들에게 말한다. 71. 초군은 필시 승세를 몰아 우리가 있는 동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71. 어서 적을 맞을 준비를 하라. 71. 오나라 공자 임해는 전선 수십 척을 거느리고 양산의 초군을 유인하러 떠나고 공자여재는 채석항에 매복했다. 71. 한편 학산을 떠나 양산 쪽으로 가던 초장 등료는 적선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속 진군했다. 72. 오나라 공자 임해는 등료를 맞아 몇 번 싸우다가 패한 채 하고 동쪽으로 달아났다. 72. 등료가 임해를 쫓아 채석항 근방에 이르렀을 때 오나라 세자 제번이 이끄는 대군이 나타나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73. 한창 싸움이 치열해졌을 무렵 채석항에 매복해 있던 공자여재의 군사들이 초군의 뒤를 습격했다. 74. 초나라 전선은 앞뒤로 적을 맞아 공경에 빠졌다. 74. 등료는 얼굴에 화살을 세대나 맞고도 용감히 싸웠다. 74. 그러나 전세는 점점 초군 쪽에 불리해졌다. 75. 공자 임해가 거느린 오나라 전함 일대가 접근해와 큰 갈고리와 긴 창으로 초나라 전선을 어지러이 공격했다. 75. 초나라의 전선은 뒤집히고 군사들은 태반이 물에 빠져 죽었다. 75. 드디어 등료는 오군에 사로잡혔으나 끝내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당했다. 76. 이 싸움에서 무사히 달아난 초군은 300명에 지나지 않았다. 76. 초나라 원수 공자영재가 책임추궁당할 일이 두려워 후퇴를 못하고 우물거리고 있을 때 오나라 세자 제본이 승세를 몰아 쳐들어왔다. 76. 공자영재는 오군을 맞아 힘껏 싸웠으나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다. 77. 이리하여 오군은 잃었던 구자 땅을 되찾았다. 77. 그러나 공자영재는 패잔병을 거느리고 돌아가다가 초나라 도읍 영도에 이르기 전에 우라병으로 죽었다. 77. 그 뒤 초공왕은 공자인부를 영윤으로 삼았다. 78. 그런데 공자인부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초나라 속국에 대해 끊임없이 뇌물을 요구했다. 78. 진성공은 인부의 요구를 견디다 못해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속국이 되기를 자원했다. 79. 이에 진도공은 개택이라는 곳으로 모든 제우를 초대하여 회맹을 가졌다. 79. 그리고 전에 대회를 연 적이 있는 척당에서도 다시 회맹을 가졌다. 80. 이때는 오나라 왕 수몽도 회맹에 참석했다. 80. 이리하여 진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위세가 크게 떨쳐졌다. 81. 한편 진나라를 잃은 초공왕은 그 원인이 공자인부에게 있다는 것을 알자 크게 노하여 그를 참했다. 81. 그리고 그 동생 공자정을 영윤으로 삼았다. 81. 공자정은 군사를 정비하여 병거 500승을 거느리고 가서 진나라를 쳤다. 81. 이때 진나라에서는 진성공이 죽고 그 아들 약이 뒤를 이었으니 그가 바로 진해공이다. 81. 진해공은 초군의 공격을 받고 다시 초나라에 충성할 것을 약속했다. 81. 진도공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치료했다. 81. 그때 마침 무종국의 군주 가부의 명을 받들고 대부 맹효가 진나라에 왔다. 81. 맹효는 호피 백장을 진도공에게 바치고 다음과 같이 고한다. 81. 산융의 여러 나라는 옛날 제왕공이 정복한 이래 조용했사옵니다. 81. 요즘 들어 연과 진 두 나라의 힘이 미약해지고 중국에 강력한 주인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침략을 자행하기 시작했사옵니다. 81. 우리 주공은 진우께서 제왕공의 폐업을 계승하셨다는 것을 산융들에게 알려주었나이다. 82. 이에 산융들은 진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청해왔사옵니다. 82. 그래서 신이 군우를 뵈러 왔으니 군우께서는 산융의 청을 받아들이시던지 아니면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종벌하시던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83. 이에 진도공은 대신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84. 대부분의 대신들은 산융은 신의가 없으니 이 기회에 무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84. 그러나 사마위강은 그 의견에 반대했다. 85. 우리나라는 아직 폐업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85. 이때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산융을 진다면 필시 초나라가 우리를 치러올 것입니다. 86. 불행히도 우리가 져서 모든 나라 제후가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를 성기게 되면 어쩌시렵니까? 87. 산융은 짐승과 같으나 제후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87. 짐승을 얻기 위해 형제를 잃는단 말입니까? 87. 진도공이 묻는다. 87. 그럼 산융의 청대로 그들과 합병하는 것이 옳겠소? 87. 위강이 대답한다. 88. 산융과 화평하면 다섯 가지 이익이 있사옵니다. 88. 산융과 우리나라는 바로 이웃이옵니다. 89. 그들은 땅은 많고 물자는 귀합니다. 89. 우리는 산값으로 땅을 사서 영지를 넓힐 수 있으니 이것이 첫째 이익이옵니다. 89. 산융이 침략하지 않게 되면 변방의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울 수 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이익이옵니다. 89. 우리가 덕으로 회유하면 군사를 일으키지 않아도 되니 이것이 세 번째 이익이옵니다. 89. 산융이 우리를 섬기면 그 위험이 다른 곳까지 미칠 테니 이것이 네 번째 이익이옵니다. 90. 또한 우리는 북쪽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남방 초나라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 이것이 다섯 번째 이익입니다. 90. 주공께서는 부디 이 다섯 가지 이익을 버리지 마옵소서. 90. 진도공은 크게 만족하여 산융과 합평하는 일을 위강에게 맡겼다. 90. 그리하여 위강은 맹효와 함께 무전국으로 갔다. 91. 무전국의 군주 가부는 곧 산융의 주장들을 소집했다. 91. 산융들은 빠짐없이 무전국으로 와서 진나라 대표 위강과 함께 입술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맹약했다. 91. 맹약의 주된 내용은 진나라는 중국의 방백으로서 앞으로 북쪽 산융을 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91. 산융 역시 중국을 침략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91. 맹세가 끝나자 산융들은 각기 토산물을 위강에게 바쳤다. 91. 그러나 위강은 한 가지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91. 산융들은 상국의 사신이 청년결벽한 것을 보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91. 한편 초나라 영윤공자 정은 진의 항복을 받은 다음 다시 진나라를 섬기는 정나라를 치러 갔다. 92. 그러나 진나라 연합군이 호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허나라를 거쳐서 갔다. 93. 정의공은 초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육경을 불러 상의했다. 94. 육경은 정목공의 아들인 공자비, 발, 가와 손자인 공손첩, 사, 채 등이었다. 94. 이 육경이 정나라 정권을 잡고 있었으나 정의공은 별로 그들을 대우하지 않았다. 94. 따라서 정나라에는 군신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았다. 95. 육경 중에서도 공자비는 특히 정의공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95. 이날 회의에서 정의공은 진나라에 구원을 청하자고 했으나 공자비가 그에 반대했다. 95. 불이 났을 때 먼데 있는 불로 끄기는 어려운 법이옵니다. 95. 차라리 초를 섬기는 게 좋겠나이다. 95. 정의공이 탄식한다. 95. 그러면 또 진나라가 우리를 칠 텐데 그때는 어찌 감당하려오? 95. 공자비가 대답한다. 95. 진나라나 초나라나 결국 다 마찬가지이니 우리는 강한 쪽을 섬기면 되옵니다. 96. 초나라가 치면 초나라를 섬기고 진나라가 치면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됩니다. 97. 그러다 보면 두 나라 중 하나는 지칠 것이니 그때 이긴 쪽을 섬기면 되옵니다. 97. 그러나 정의공은 그 계책에 따르려 하지 않았다. 97. 경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구려. 98. 그건 안 될 말이오. 99. 곧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군을 청하도록 하오. 99. 그러나 모든 대부들은 정의공보다 공자비를 더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진나라에 가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 99. 이에 분노한 정의공은 친히 진나라를 향해 떠났다. 99. 날이 저물자 정의공은 역사에서 숙박을 했는데 99. 한밤중에 공자비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99. 공자비는 정의공이 급살병으로 죽었다고 공표하고 자기 동생 공자가를 군위에 올렸다. 99. 그가 바로 정강공이다. 99. 정강공은 곧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 앞으로 초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99. 정나라의 맹세를 받은 초나라 영윤 공자정은 곧 군사를 돌렸다. 99. 이 소식을 들은 진도공이 대부들에게 묻는다. 99. 진나라와 정나라가 모두 우리를 배반했소. 99. 어느 쪽을 먼저 치는 것이 좋겠소. 99. 순행이 대답한다. 99. 진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나라는 매우 중요하옵니다. 100. 한골이 말한다. 100. 그 말이 옳습니다. 100. 장차 정나라를 굴복시킬 사람은 순행뿐인 듯 싶사옵니다. 100. 신은 이제 늙었으니 순행에게 중군의 부호를 넘겨주었으면 하나이다. 100. 진도공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한골이 제삼 요청하자 마침내 순행을 중군 원수로 삼았다. 100. 중군 원수가 된 순행은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를 쳤다. 100. 그러자 정나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에 항복했다. 100. 정나라의 맹세를 받고 순행이 군사를 거두자 이번에는 초나라가 정나라를 쳤다. 100. 정나라는 또 초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100. 이 소식을 듣고 진도공은 크게 노했다. 100. 정나라는 믿을 수 없다. 100.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100. 순행이 아랜다. 100. 정나라를 평정치 못하는 것은 초나라가 강하기 때문이니 먼저 초나라부터 꺾어야 하옵니다. 100. 우리는 편히 있으면서 그들이 힘을 빼는 계책을 써야 합니다. 100. 무슨 좋은 방법이 있소? 100. 진도공이 묻자 순행이 대답한다. 100. 군사를 지나치게 자주 일으키면 안으로는 지치게 되고 밖으로는 원망을 듣게 되옵니다. 100. 그러니 우리 군대나 다른 나라 군대나 되도록 동원하지 말아야 하옵니다. 100. 앞으로는 4군을 3군으로 나누고 1군마다 각국의 군사를 배치시켜 1군씩 교대로 출동시키고 나머지 2군은 쉬게 하시옵소서. 100. 즉 초군이 오면 우리는 물러서고 초군이 물러가면 나아가는 것이옵니다. 100. 우리는 늘 1군만으로 초군 전체를 견제하여 그들을 지치게 하자는 것이옵니다. 100. 진도공은 머리를 끄덕인다. 100. 참으로 그럴듯한 계책이오. 100. 순행은 곧 군사재편성에 착수했다. 100. 제1군은 상군원수 순원, 부장 1기에 노나라, 조나라, 주나라의 군사를 배치시키고 100. 제2군은 하군원수 나념, 부장 사방에 제나라, 등나라, 설나라의 군사를 배치시키고 100. 제3군은 신군원수 조무, 부장 위상에 송위예의 세나라 군사를 배치시켰다. 100. 군사편성을 마친 순행이 전령을 내린다. 100. 순수에 따라 제1군부터 출정하는데 적의 항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 100. 공자 양간은 진도공의 아우로 이때 나의 19세였다. 100. 그는 이번 중군의 융허가 되었다. 100. 양간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로 전쟁 경험은 없었다. 100. 정나라를 친다는 말을 듣자 그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가 정군을 무찌르고 싶었다. 100. 그런데 순행은 양간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100. 기다리다 지친 양간은 순행을 찾아가 출전시켜달라고 졸랐다. 100. 순행이 대답한다. 100. 이번 싸움의 목적은 속히 나아가고 속히 물러서는 데 있을 뿐 싸워서 공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오. 100. 소장군이 비록 용맹하나 지금은 낯설 때가 아니오. 100. 그래도 양간은 듣지 않고 출전시켜달라고 졸랐다. 100. 순행이 하는 수 없이 대답한다. 100. 정 그러시다면 신군의 편성에 들이지요. 100. 신군은 세 번째로 나가는 군대가 아니오. 100.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겠으니 제1군에 넣어주오. 100. 그러나 순행은 듣지 않았다. 100. 거절을 당한 양간은 제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제1군의 대열에 끼어 출전하려고 했다. 100. 삼하 위강이 사열을 하다가 양간을 발견하고 호통을 친다. 100. 어찌 명령을 어기고 군의 행렬을 어지럽히는가. 100. 군법으로 따진다면 당장 참수를 해야 하겠으나 주공의 동생이니 한 번만 용서한다. 100.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 그의 어자를 베어라. 100. 위강은 좌우에 명하여 공자 양간이 탄 병거의 어자를 끌어내어 그 목을 베었다. 100. 공자 양간은 자기 대신 어자가 죽는 것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100. 그러나 진도공의 동생인 것을 믿고 방자하게 군은 평소의 버릇이 나와 100. 그 길로 진도공 앞에 나아가 통곡을 하며 위강이 자기 어자를 죽였다고 호소했다. 100. 그러자 진도공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일의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크게 노한다. 100. 동생을 모욕했다는 것은 곧 과인을 모욕한 것과 같다. 100. 내 어찌 방자한 위강을 살려둘소냐. 100. 진도공은 곧 양설직을 불러 위강을 잡아드리라고 명했다. 100. 양설직이 진도공에게 아랜다. 100. 위강은 제가 있더라도 형부를 두려워할 사람은 아니옵니다. 100. 곧 자기 발로 들어올 테니 구태여 잡아드릴 것까진 없습니다. 100. 과연 그 말대로 위강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상소장을 든 채 궁으로 오는 중이었다. 100. 그는 진도공 앞에 가서 돼지할 생각이었다. 100. 오문에 이르렀을 때 진도공이 자기를 잡아드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100. 위강이 종자에게 상소장을 주며 말한다. 100. 그렇다면 내가 주공 앞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 100. 내가 이 글을 주공께 바쳐라. 100. 위강은 말을 마치자 칼로 자기 목을 찌르려 했다. 100. 그때 곁에 있던 하군 장군 사방과 대부 장로가 위강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100. 우리는 사마가 궁으로 가셨다기에 필시 궁자 양간의 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100. 사실을 바로 품하려 주공께 가는 길이오. 100. 그런데 사마는 어찌하여 자기 목숨을 이렇듯 가벼이 여기시오. 100. 위강이 대답한다. 100. 주공께서는 이미 나를 잡아드리라 명하셨소. 100. 내 어찌 구차히 살기를 바라리오. 100. 두 사람이 말한다. 100. 이번 일은 국가의 공사입니다. 100. 개인의 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100. 이 상소장은 우리가 주공께 바칠 테니 사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100. 그리하여 사방과 장로가 먼저 들어가 진도공에게 상소장을 바쳤다. 100. 진도공은 상소장을 펼쳐 읽었다. 100. 주공께서는 불초한 신에게 중군 사마란 직책을 맡겼사옵니다. 100. 득건대 삼군의 목숨은 원수에게 메어 있으며 따라서 원수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옵니다. 100. 원수가 명령을 해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어찌 승리를 바랄 것이며 군사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사오리까. 100. 신은 이번에 명령을 듣지 않는 자를 죽여 군기를 세우고 사마로서의 직책을 다하였사옵니다. 100. 그러나 이 일이 주공의 육친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신의 죄는 죽어마땅하다 할 것이옵니다. 100. 청컨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육친을 사랑하는 주공의 뜻을 밝히도록 해주시옵소서. 100. 상소장을 다 읽은 진도공은 맨발로 뛰어나가 국문에서 돼지하고 있는 위강을 붙들어 일으키며 말한다. 100. 과인이 형제의 정에 눈이 어두워 잘못을 저질렀소. 100. 과인의 업무를 용서하고 경은 속히 맡은 바 임무에 전력하도록 하오. 100. 위강은 진도공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은하고 물러갔다. 100. 양설직을 비롯해 곁에 있던 신하들이 입을 모아 아랜다. 100. 위강과 같은 신하가 있으니 주공의 폐업성취에 무슨 근심이 있사오리까. 100. 궁실로 들어간 진도공은 동생 공자 양간을 불러 크게 꾸짖는다. 100. 내가 예와법을 몰랐기 때문에 과인은 하마터면 아끼는 장수 한 명을 죽일 뻔했다. 100. 너는 공족대부 한무기에게 가서 넉 달 동안 예와법을 배우고 오너라. 100. 공자 양간은 아무 소리 못하고 궁을 떠났다. 100. 순행이 군사를 재편성하고 드디어 정나라를 치기 위해 떠나려 할 때 진도공은 속나라에서 보낸 국서를 받았다. 100. 그 국서에는 초나라 정나라 군대가 자주 속나라의 경계를 침범해서 걱정이라는 것과 100. 더욱이 요즘은 피병국이 초정 두 나라의 속나라를 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더욱 위기에 놓여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00. 이에 진도공은 정나라를 치려던 계획을 일단 중지시키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상의했다. 100. 상군원수 순원이 아랜다. 초나라가 진, 정, 두 나라를 부추켜 다시 속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이 우리 진과 천하의 패권을 다투겠다는 속셈이옵니다. 100. 또 피병국이 속나라를 치도록 초나라에서 길을 비켜준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옵니다. 100. 우리 군사가 가기만 하면 피병국쯤은 북소리 한 번만으로도 항복을 받을 수 있사옵니다. 100. 그런 후에 피병국을 속나라 대부 향술에게 주어 아예 송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초나라가 속나라로 들어갈 길을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100. 그러면 지난번 팽성싸움 때 향술이 우리를 도와준 데 대한 보답도 되옵니다. 100. 순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순행이 말한다. 100. 피병국은 비록 소국이나 그 성은 매우 견고하오. 100. 만일 쳐서 항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하의 우승거리가 될 것이오. 100. 중군부장 사계가 말한다. 100. 지난 일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정나라의 항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송나라가 초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100. 순행이 묻는다. 100. 그럼 두 분은 피병국을 꼭 쳐붓을 자신이 있소. 100. 순원과 사계가 대답한다. 100. 만일 피병국을 쳐서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군법을 달게 받겠소. 100. 진도공이 곁에서 격려한다. 100. 두 사람이 낯선다면야 어찌 성공을 못하리요. 100. 이리하여 정나라를 치려던 진나라 제1군은 방향을 돌려 피병국으로 향했다. 100. 그 뒤를 노나라 조나라 주나라 군사가 따랐다. 100. 이윽호 진군은 피병성을 포위했다. 100. 피병국의 대부 운반이 피병국주에게 계책을 아랜다. 100. 지금 진군이 우리를 포위해 싸웁니다. 100. 그런데 노군은 북문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 우리는 북문으로 나가 노군에게 싸움을 걸겠습니다. 100. 그러다가 일부러 후퇴해 노군을 성안으로 유인한 다음 그들이 성안으로 반쯤 들어왔을 때 갑자기 현문을 내리면 노군은 양분되어 괴멸할 것입니다. 100. 그러면 자연히 진의 연합군도 기세가 꺾일 것입니다. 100. 피병국의 군주는 운반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100. 노나라 장수 맹손멸은 공자의 아버지 숙양홀, 진군부, 적삼이 등을 거느리고 피병성의 북문을 공격했다. 100. 그들은 현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다투어 성안으로 들어갔다. 100. 진군부 적삼이가 먼저 들어가고 뒤따라 숙양홀이 성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큰소리가 나더니 숙양홀의 머리 위로 현문이 떨어졌다. 100. 순간 숙양홀은 창을 집어던지고 두 손을 번쩍 들어 현문을 떠받쳤다. 100. 이에 성 밖에서 후퇴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성안으로 들어갔던 군사들은 숙양홀이 떠받친 현문으로 해서 성 밖으로 빠져나왔다. 100. 운반은 군사를 이끌고 도로 성 밖으로 달아나는 노군을 추격하다가 깜짝 놀라 병보를 멈추었다. 100. 노나라의 장수 한 명이 손으로 그 무거운 현문을 떠받치고 있지 않는가. 100. 운반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100. 만일 노군을 뒤쫓아 성문을 나갔다가 그 장수가 현문을 놓는 경우에는 도리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았다. 100. 운반은 넋을 잃고 그 무서운 장수를 쳐다보았다. 100. 자기 편 군사들이 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 숙양홀은 피병군을 향해 호통을 친다. 100. 노나라의 상장 숙양홀이 여기 있다. 100. 누구든지 성문을 나가고 싶은 놈은 내가 이 현문을 놓기 전에 속히 나가거라. 100. 피병군은 어리빠져 아무도 선뜻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100. 그때 운반이 숙양홀을 향해 화를 쏘았다. 100. 그러자 숙양홀은 현문을 놓았다. 100.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현문이 닫히고 화살은 현문에 꽂혔다. 100. 숙양홀이 본진에 돌아가자 진금미와 적삼이는 숙양홀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방해가 되었다고 원망하며 내일은 틀림없이 성을 함락시켜버리겠다고 큰소리쳤다. 100. 이튿날 노군은 다시 피병성을 쳤다. 100. 성벽을 사이에 두고 두 군사가 대치하자 적삼이가 좌우를 돌아보며 뽐낸다. 100. 아무도 나를 돕지 말라. 나 혼자서 적과 싸우리라. 100. 적삼이는 병거밭기에 갑옷을 비끌어메어 그것을 방패로 삼은 다음 긴 창을 휘두르며 성벽 아래서 춤을 추듯 뛰었다. 100. 피병성 위에서 한 장수가 적삼이를 굽어보고 있더니 배 한 통을 풀어 성벽에 늘어뜨리며 말한다. 100. 그렇게 올라오고 싶으면 이걸 잡고 올라와 보아라. 만일 올라오는 자가 있다면 그 용기를 인정해주마. 100.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군부가 적삼이에게 질세라. 100. 앞으로 뛰어나오며 소리를 지른다. 100. 오냐. 내가 올라가겠다. 100. 진군부는 성 밑으로 뛰어가서 성벽에 드리워진 배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100. 진군부가 나는 듯이 올라 성적 가까이 이르렀을 때 피병군은 황급히 칼로 배를 잘랐다. 100. 진군부의 몸은 공중을 날아 떨어졌다. 100. 피병성은 까마득하게 높았다. 100. 만일 보통 사람이라면 떨어져서 즉사했을 것이다. 100. 그러나 진군부는 벌떡 일어났다. 100. 성 위에서 또 외친다. 100. 또 올라오겠느냐. 배를 내려주겠다. 100. 진군부는 다시 드리워주는 배를 잡고 몸을 솟구치며 소리친다. 100. 내 어찌 그만두리오. 100. 이번에도 배는 도중에 잘리고 진군부는 밑으로 떨어졌다. 100. 성 위에서 다시 외친다. 100. 그래도 또 올라오겠느냐. 100. 진군부가 또 벌떡 일어서며 소리친다. 100. 오냐. 또 올라가마. 100. 진군부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다시 배를 잡고 성벽을 올랐다. 100. 진군부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자 그의 몸은 아는 듯이 위로 솟았다. 100. 피병군이 황급히 배를 끊었으나 진군부는 번개같이 손을 뻗어 배를 끄는 군사를 잡아 낚았다. 100. 진군부에게 잡힌 군사는 성벽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100. 진군부도 뒤따라 떨어졌다. 100. 진군부가 벌떡 일어나 성의를 보고 소리친다. 100. 또 배를 내려줄테냐. 100. 그러자 성의의 피병군이 공손히 절을 하며 대답한다. 100. 이제 장군의 신용하심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100. 어찌 감히 다시 배를 들이우리오. 100. 그제야 진군부는 끊어진 배를 집어들어 군사들을 향해 흔들었다. 100. 진, 조, 주, 노나라 군사들은 물론 피병군까지 일제히 진군부에게 갈채를 보냈다. 노나라 상장 맹손멸이 찬탄한다. 100. 숙양홀, 진군부, 적사미 같은 장수가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 100. 피병의 운반은 노나라 장수들이 두려워 싸움을 하지 않고 성을 굳게 지키기만 했다. 100. 진나라 연합군은 그해 4월 병인일에 피병성을 포위했는데 5월 경인일에 이르기까지 24일 동안 아무 성과도 울리지 못했다. 100. 진나라 연합군은 방어에만 힘쓰는 피병성을 공격하다 지쳤고 피병군은 아직 여유만만했다. 100. 그 무렵 큰 비가 내렸다. 100. 비는 여름 장마로 변해 평지에도 물이 삼척이나 갤 지경이었다. 100. 사방이 물바다가 되자 진나라 연합군은 점점 불안에 쌓였다. 100. 머리를 싸매고 방도를 찾던 순홍가 사계는 마침내 중군 영체로 가서 순행에게 회군하기를 청했다. 10. 사방이 물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